이쪽에 가면 저희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. 아, 뭔 할 일을 드릴 고개, 뭐. 눈 감사놓은 게 하도 궁금해지죠, 이 경우는. 와, 대주 방언이. 이쁘다고, 너무 예쁘다고. 공개선을 바르고 저 궤당들 저 저랑 저 다 아준디. 심부름 변기야, 투룡아. 야, 저걸 알아들어? 네, 저는 제주도에서 자랐으니까. 네, 심부름 변기야, 투룡아. 먼저 저 웃도름 신대부터 먼저 오는 거야. 어디 나 일한 걸 나중에 영국 국가에 어쩐지, 저래요. 차라리 차라리 경동되죠. 지금 내가 약간 외국이 온 느낌인데 지금 뭐라고 말해서 보냈어. 어, 나는 무슨 말인지. 저는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? 아... 여보세요,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? 족하니까 심부름을 왔다 갔다 해라. 아, 제주도 사람들을 알아보셨구나.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갖다 드려라. 이 상추님은 도감. 도감이 뭔지 모르지. 다 이제 고기를 배분하시는 거 같아. 그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잔치에 고기가 너무 많이 남아도 안 돼. 부족해도 안 돼. 도감이 다... 도감이 대장이 그날 대장이니까 물을 탁 불어 뜨고 고통을 줄게. 이렇게. 이렇게 하고. 이걸 하는 거야. 내가 그러면 두 밥이서 한번 재연해 볼까, 그때 그 상황을. 갑자기 재연을 하신다고요? 고기를 지배하는 자. 오... 아, 저거를? 형님. 이제 보기 표정 못 서게. 아이고, 이 아이도 험도 허용져. 납전이도 오란 선물 되기, 베기 허용대로. 아이고, 털사랑이네. 아이고. 무슨 말이야.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겠어. 너무 빨라요. 우리 학년 씨도 잘 모르는 거 같은데. 우리 언니가 니 눈알이가 라이브게도 하여. 라이브게도 하여. 그냥 고마워. 어머니, 다시 나한테. 저는 이제 공기 주라고 해요. 끝났는데 지금 방금 가면 어떡합니까? 다 끝났는데. 저기 정규직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. 저기 알아주는 거 같은데. 동일한 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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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